네, 이것도 청도권에서 소식이 오고 있어요. 어쩜 좋아요. 마리수 한 30, 50마리 되나? 예쁘지, 여사 눈에는 50마리도 넘네. 여러분이 취하려보세요, 몇 마리인지. 우리 동삼님 최고예요. 군이 위천에서도 마리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, 왜 군이 위천 안 어때? 네, 지금 청도를 갔어요. 청도. 청도권에서 또 이렇게 이빠이 소식을 주고 어쩜 좋아. 오시는 분 또 청도권으로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청도권 소식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. 10월 14일. 막 전국구예요.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조항이 계속 들어와. 어쩜 좋아. 이렇게 또 열심히 장사 열심히 되라고 도와주신 우리 동삼님에게 감사물 전하면서 동삼님 최고예요. 옥미밥 선물 다음에 오면 줄게요.